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시동생을 협박한 혐의를 부인해온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의조의 형수는 2023년 6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그를 폭로했다. 글에는 저는 황선수와 만났던 여자다. 황선수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틴했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여자들을 가스라이틴해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인지 몰래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있다며 말로만 듣던 황금폰과 다를 바 없었다. 이건 범죄 아니냐고 글을 적었는데 그동안 황의조 형수는 해킹을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최근 반성문을 제출하며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자백 반성문의 내용은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빗바라지에 전념했다.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의 선수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곱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 일시적으로 복수신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남은 재판 과정에서 재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의도가 사악하네. 늘 가까운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지.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하면 인정해주나? 돈 안 받고 헌신했나요? 그래도 황의조 청렴하지 못한 건 사실 불법 촬영 여부가 사건의 본질 아님?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황의조가 몰래 촬영한 영상과 형수의 복수심으로 중간에서 억울하게 노출된 피해 여성이 안타깝다.